벨과 야수 옛날 어느 성에 아주아주 잘생긴 왕자님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왕자님은 성에 찾아온 마녀에게 무척 쌀쌀맞게 대했어요. 마녀가 못생겼기 때문이었지요. 화가 난 마녀는 마술을 보려 왕자님을 무섭게 생긴 야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전에는 영원히 이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마녀는 이렇게 말하곤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야수의 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마을에는 벨이라는 마음씨 고운 아가씨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벨의 아버지는 이웃나라에 다녀오다 숲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한참을 헤매던 아버지는 장미꽃이 활짝 핀 정원을 발견했습니다. 장미꽃이 정말 예쁘네. 벨에게 갖다 주어야지. 아버지는 장미꽃을 꺾었습니다. 바로 그때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야수가 나타났어요. 내 장미를 꺾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그곳은 야수의 정원이었거든요. 살려주세요.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야수는 품속에서 거울을 하나 꺼냈어요. 그것은 무엇이든 다 볼 수 있는 요슬 거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울에 벨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이 아가씨가 내 딸이냐. 내 딸을 데려오너라. 제 딸은 안 됩니다. 그럼 널 살려줄 수 없다.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벨을 데려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벨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야수에게 가겠어요? 다음날 벨은 아버지와 함께 야수의 성으로 갔습니다. 내가 살려고 너를 이곳에 데려오다니.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시고 어서 가세요. 벨도 아버지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자마자 벨은 너무 무서워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벨은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야수가 옆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아가씨, 안심하세요.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야수의 모습은 무섭고 흉했지만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했답니다. 그날부터 벨은 야수의 성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야수는 벨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벨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야수는 다정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지요. 하지만 벨은 여전히 야수가 무섭고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벨이 꽃밭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독수리가 날아왔습니다.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벨을 핥히려고 했어요.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야수가 번개처럼 달려와서 독수리를 쫓았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야수가 놀란 벨을 일으켜주었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런데 야수의 손에서 피가 뚝뚝 흘렀습니다. 날카로운 독수리의 발톱에 다쳤던 겁니다. 벨은 야수의 손에 약을 발라주었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나는 아가씨가 곁에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야수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당신이 무섭지 않아요. 벨이 말했어요. 한편 벨의 아버지는 벨을 보내고 병이 들었습니다. 요새 거울로 이 모습을 본 야수는 고민을 했어요. 아가씨를 보내야 할까? 만약 안 돌아오면 어쩌지? 난 아가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그래도 아가씨를 위해서는 보내야 해. 야수는 벨을 아버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벨은 일주일 안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어서 일어나셔야지요. 벨을 보자 아버지의 병은 금세 나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야수의 성으로 돌아가려는 벨을 말렸습니다. 가지 마라. 그 못된 야수한테 왜 돌아가려고 그러니? 아버지, 야수는 보기보다 마음씨가 착해요. 그래도 제발 가지 마라. 벨은 하는 수 없이 아버지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야수는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도 벨이 돌아오지 않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병이 들었어요. 벨도 웬일인지 자꾸 야수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안 돌아가면 야수가 얼마나 슬퍼할까? 결국 벨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야수의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벨이 성에 도착했을 때 야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이봐요, 죽으면 안 돼요. 나도 당신을 좋아해요. 벨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와 야수를 감쌌습니다. 야수는 순식간에 너무나 잘생긴 왕자님으로 변했답니다. 마침내 마법이 풀린 거예요. 벨, 당신의 사랑이 날 구해주었어요. 왕자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자님은 곧 벨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 뒤 왕자님은 겉모습만을 보던 버릇을 뉘우쳤습니다.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제 토성이 아가씨 옛날에 사이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은 마음씨 곱고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부부는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인이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슬퍼하는 딸을 위해 새 엄마를 맞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새 엄마는 마음씨가 고약한 여자였어요. 게다가 자기랑 꼭 닮은 심슬맞은 두 딸까지 데리고 왔답니다. 새 엄마와 딸들은 아버지 몰래 아가씨를 괴롭혔어요. 얘, 어서 청소하지 않고 뭐하니? 새 엄마는 아가씨를 하녀처럼 마구 부려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씨 착한 아가씨는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새 엄마는 아가씨를 마음 놓고 구박했습니다. 새 엄마는 아가씨의 예쁜 옷을 빼앗아 두 딸에게 주었습니다. 아가씨에게는 낡아 빠진 노덕이를 입혀 지저분한 다락방으로 쫓아냈지요. 밥도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만 조금 주었답니다. 아가씨는 늘 날로 청소를 하느라 온몸에 재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딸은 아가씨를 신데렐라라고 부르며 놀렸습니다. 신데렐라는 재투성이 아가씨라는 뜻이거든요. 그래도 아가씨는 꾹 참고 일만 했습니다. 하루는 신데렐라가 물을 기르러 우물로 가는데 숲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파란 새 한 마리가 날개를 바닥거리고 있었어요. 어머 날개를 다쳤구나 가엾어라 내가 치료해줄게 신데렐라는 그 새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는 씻은 듯이 낳았습니다. 새는 신데렐라의 머리 위를 세바퀴 돌더니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헐헐퍼내요. 헐헐 날아갔어요. 얼마 뒤 왕자님이 무도회를 열었습니다. 왕자님은 무도회에 참석한 아가씨들 가운데 한 명을 골라 아내로 삼기로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왕자님의 신부가 될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뽑힐 거야. 두 딸들은 호들갑을 떨며 치장하기에 바빴습니다. 신데렐라도 무도회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새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데렐라 넌 우리가 올 때까지 청소와 빨래를 깨끗이 해놓아라. 새엄마와 두 딸들이 막 궁전으로 떠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파란 새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그 새는 얼마 전에 신데렐라가 고쳐준 바로 그 새였답니다. 새는 땅에 내려앉자마자 요정 할머니로 변했어요. 신데렐라 내가 널 무도회에 보내주마. 요정 할머니는 신데렐라에게 커다란 호박 한 덩어리와 생지 두 마리 도마뱀 한 마리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요정 할머니는 지팡이를 한 번 빙그르르 돌렸어요. 그러자 호박이 짠하고 멋진 마차로 변했습니다. 생지들은 훌륭한 말이 되었고 도마뱀은 근사한 마보로 변했습니다. 신데렐라의 누더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로 변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요정 할머니가 지팡이를 한 번 돌리자 신데렐라의 작은 발에는 반짝이는 예쁜 유리구두가 신겨졌어요. 어서 가렴. 그런데 밤 열두시가 되면 마술이 풀려버리니 그 전에 꼭 돌아와야 한다. 요정 할머니가 신데렐라에게 강부했습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신데렐라가 궁전에 도착했어요. 신데렐라를 신데렐라를 보자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예쁜 아가씨는 처음 봐. 이윽고 왕자님이 신데렐라에게 다가왔어요. 아가씨 저랑 춤을 추시겠어요? 네 좋아요. 왕자님은 신데렐라 하고만 춤을 추었습니다. 꿈처럼 시간이 흘러갔어요. 신데렐라는 너무나 행복해서 시간이 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열두시를 열두시를 날리는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열두시네 어쩌면 좋지? 신데렐라는 화들짝 놀란 사슴처럼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서두르다 유리구두 한짝이 벗겨진 것도 몰랐답니다. 다행히 열두 번째 종이 모두 울리기 전에 신데렐라는 궁전을 빠져나왔습니다. 왕자님은 계단에 떨어져 있는 유리구두 한짝을 발견했지요. 그날부터 왕자님은 매일매일 유리구두를 남긴 아가씨 생각만 했습니다. 신데렐라도 왕자님을 잊지 못했지요. 어느 날 왕자님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유리구두의 임자를 찾아오시오. 나는 이 구두가 발에 맞는 아가씨와 결혼할 것이오. 다음 날부터 신하들이 온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아가씨들은 모두 이 구두를 신어보세요. 아가씨들이 앞을 다투어 신어보았지만 구두가 너무 작아서 아무도 발에 맞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하들은 신데렐라의 집에 오게 되었어요. 두 딸들도 구두 속에 발을 넣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발이 너무 커서 들어가지도 않았답니다. 아가씨도 신어보세요. 한신하가 신데렐라를 보고 말했어요. 신데렐라가 구두를 신어보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을 꼭 맞았답니다. 그렇게 신데렐라를 다시 만난 왕자님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크고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그 뒤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나무 인형 옛날에 제페토라는 솜씨 좋은 목수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제페토 할아버지는 코가 오똑한 나무 인형을 만들었어요. 사람처럼 팔도 두개 다리도 두개가 있는 꼬마 아이 인형 이었습니다. 다 되었네 이름을 피노키오라고 해야지 이 인형이 진짜 내 아들이었으면 좋으렴만 할아버지는 아내와 자식 없이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피노키오를 바라보며 아들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냈습니다. 그날 밤 요정이 피노키오 앞에 나타났습니다. 피노키오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게 해주마 앞으로 착한 일을 하면 진짜 사람으로도 만들어줄게 정말요? 와 신난다 그 말을 듣고 피노키오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게 피노키오는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니 피노키오가 피노키오가 말을 하잖아. 할아버지는 놀랐지만 무척 기뻤습니다. 혼자여서 외로웠던 할아버지는 피노키오와 함께 살게 되어 너무 즐거웠어요. 할아버지는 진짜 아들처럼 피노키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학교에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피노키오는 툭하면 학교에 안 가고 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학교를 가지 않고 길에서 인형극을 보고 있던 피노키오는 우리랑 함께 춤을 추자 이리 올라와 하며 피노키오를 부르는 나무 인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노키오는 무대로 올라가 인형들이랑 함께 신나게 춤을 추웠어요. 노는 것을 좋아했던 피노키오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아니 넌 누구냐 극단 주인이 피노키오를 보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깜짝 놀란 피노키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허둥대다가 그만 꽈땅 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다른 인형들도 줄줄이 넘어져 버렸지요. 너 때문에 인형극을 망쳤잖아. 인형극이 망쳐지자 화가 난 주인은 피노키오에게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극단 주인은 피노키오를 창고에 가두어 놓았어요. 그 날 밤 창고 안에 있던 피노키오에게 요정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피노키오 왜 여기 있니? 극단 주인 아저씨가 날 가두었어요. 왜 가두었는데? 그냥 이유 없이 가두었어요. 그러자 피노키오의 코가 쑥 늘어났습니다. 피노키오 너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이렇게 쑥쑥 늘어난단다. 잘못했어요. 학교도 안 가고 말썽보리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요정은 피노키오를 구해주었습니다. 물론 코도 원래대로 되돌려 주었지요. 다음부터는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학교도 잘 다녀야 한다. 네 그렇게 할게요. 피노키오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노키오는 이상한 마차를 만났습니다. 마차에는 아이들이 가득 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예 우리는 놀이나라에 가고 있어 그곳에서는 지겨운 공부 같은 건 할 필요 없이 매일매일 놀고 먹기만 하면 된대. 너도 갈래? 정말? 나도 갈래. 피노키오는 요정과의 한 약속은 까맣게 잊은 채 아이들과 함께 놀이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피노키오와 피노키오와 아이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놀기만 했어요. 그러는 동안 피노키오와 아이들은 차츰차츰 모습이 변하더니 마침내 모두 당나귀가 되고 말았답니다. 피노키오와 아이들은 서로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마부는 그런 아이들과 피노키오를 서커스단에 팔아버렸습니다. 서커스단은 이 아이들이 피노키오와 사람인 줄 까맣게 모른 채 당나귀들에게 서커스를 시켰습니다. 서커스단에 들어간 피노키오는 서커스를 너무 못해서 매일매일 매맘맞았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래? 그럼 짐이라도 날라라. 서커스단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피노키오는 힘이 없어서 짐도 못 날랐습니다. 서커스단장은 화가 났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당나귀 같은 이라고 서커스단장은 피노키오를 바다에 바다에 밀어버렸습니다. 바다에 빠지는 순간 신기하게도 피노키오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고래가 와서 피노키오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고래 배 속은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희미한 불빛이 보였지요. 그곳으로 가보니 세상에 제페토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널 찾으러 나왔다가 그만 바다에 빠져 고래에게 먹혔단다.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찾으러 왔다가 고래 배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피노키오는 너무나 죄송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어쩌지요? 방법이 있을 게다. 할아버지 그러지 말고 배 속에서 고래 배가 아프게 펄쩍펄쩍 뛰는 거 어때요? 한번 해보자꾸나.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고래 배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런데 고래가 속이 불편한지 크림을 하다가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를 다시 토해냈어요. 둘은 헤엄을 쳐서 무사히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피노키오는 너무 힘이 들었는지 할아버지는 곧 병이 났어요. 피노키오는 죄송한 마음에 할아버지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 덕분에 할아버지는 곧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요정이 다시 피노키오 앞에 나타났어요. 피노키오 정말 착하구나. 널 이제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마침내 피노키오는 요정의 말대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자고 일어난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피노키오는 할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피노키오와 할아버지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아낌없이 주는 왕자 도시 한가운데 아름다운 동상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동상을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어요. 동상은 얇은 금으로 뒤덮여 있었고 두노는 파란 사파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허리에 찬 카레는 빨간 루비가 박혀 있었어요.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아직 남쪽 나라로 떠나지 못한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아, 피곤해. 오늘 밤은 여기에서 쉬어야겠다. 제비는 지친 날개를 쉬려고 왕자님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머리 위에서 자꾸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어요. 올려다 보니 왕자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왕자님, 왜 오세요? 살아있을 때 난 늘 행복했어. 그런데 지금은 너무 슬프구나. 왜 슬프세요? 여기 서서 보니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왕자님은 자꾸 자꾸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비야, 저쪽에 초라한 집이 보이지? 그 집 엄마는 아이가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산단다. 내 칼자루에 있는 루비를 떼어 저 집에 갖다 줄 수 있겠니? 네, 알았어요. 제비는 칼자루에서 루비를 떼어 입에 물고 그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제비는 아이 침대 옆에 루비를 살짝 놓고 왔어요. 다음날 제비는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자님이 또 부탁을 했어요. 제비야, 저기 가난한 다락방 청년 내 왼쪽 눈에 사파이어를 빼서 갖다주고 오겠니? 다락방 청년은 뛰어난 작가였지만 너무 추워서 글을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비는 왕자님의 눈에서 사파이어를 빼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왕자님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비는 정말 남쪽 나라로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왕자님이 또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제비야, 저 길모퉁이에 있는 불쌍한 소녀가 보이지? 내 오른쪽 눈에 사파이어를 빼서 소녀에게 갖다주겠니? 안 돼요. 그럼 왕자님은 두 눈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난 괜찮아. 꼭 부탁을 들어주렴. 제비는 하는 수 없이 왕자님의 오른쪽 눈에 사파이어마저 빼어서 소녀에게 갖다주었습니다. 왕자님은 이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제비는 그런 왕자님을 두고 남쪽 나라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왕자님, 이제 제가 왕자님 곁에 있겠어요? 제비는 왕자님에게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본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커다란 초록뱀과 사막의 피라미드 이야기를 말입니다. 제비야, 내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구나. 이번에는 이 도시 위를 날아다니며 내가 본 것들을 나에게 들려다오. 제비는 도시 위를 헐헐 날아다니며 왕자님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찾았습니다. 의리의리한 큰 집 안에서는 보자들이 먹고 마시며 놀고 있었고 밖에서는 불쌍한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었습니다. 제비는 왕자님에게 본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내 몸은 금으로 덮여 있단다. 제비야, 내 몸에서 이것을 떼어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니? 제비는 왕자님의 몸에서 금 조각을 떼어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덕분에 가난한 사람들은 얼굴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행복한 왕자의 모습은 보기 흉하게 바뀌었습니다. 눈에는 눈동자가 없었고 빨간 로비가 없는 칼자루는 초라했어요. 금 조각이 떨어져 나간 몸은 여기저기 흉터 투성이가 되었지요. 하지만 왕자님의 마음은 더없이 행복했답니다. 마침내 추운 겨울이 되었어요. 세상은 꽁꽁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제비는 늘 왕자님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비는 더 이상 추위를 견딜 할 수 없었어요. 왕자님 안녕? 흰 눈이 쌓인 어느 날 제비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시장이 지나가다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보게 되었어요. 저 동상이 왜 저렇게 꼴사납게 되었소? 당장 부숴버리세요. 사람들은 왕자님의 동상을 끌어내려 뜨거운 불 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다 녹아도 왕자님의 심장은 녹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하느님이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 두 가지를 가져오너라. 천사는 왕자님의 심장과 죽은 제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 그것을 내 곁에 가까이 두어라. 그 후 왕자님과 제비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알리바바와 도둑들 옛날 어느 도시에 도둑대가 몰려왔습니다. 도둑들은 도둑들은 닥치는 대로 물건을 빼앗아 갔어요. 정말 못 살겠소. 사람들의 괴로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에 알리바바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알리바바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딸가닥 딸가닥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유명한 40명의 도둑들이 몰려온 거예요. 알리바바는 알리바바는 얼른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열려라 참깨 두목이 외치자 바위문이 스르르 열리며 큰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도둑들은 빼앗아온 물건들을 동굴 속에 숨긴 다음 또 외쳤어요. 닫혀라 참깨 그러자 이번에는 바위문이 스르르 닫혔습니다. 도둑들은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몰래 숨어서 보고 있던 알리바바는 너무 신기해서 두목이 한 것처럼 외쳐보았습니다. 열려라 참깨 그러자 정말로 바위문이 열리는 겁니다. 알리바바는 얼른 동굴로 들어가 보물을 꺼내왔습니다. 알리바바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리바바에게는 카심이라는 욕심 많은 형이 있었어요. 소식을 소식을 들은 카심이 알리바바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느냐? 알리바바는 카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도 알리바바처럼 부자가 되어야지. 카심은 카심은 알리바바가 가르쳐준 동굴로 갔습니다. 정말로 동굴 속에는 온갖 보물들이 그득그득 쌓여있었어요. 카심은 너무 좋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나게 보물들을 자루에 담고 또 담았지요. 이제 나가야지. 그런데 주문이 뭐였더라? 카심은 보물을 담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그만 문을 여는 주문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열려라 호박 열려라 고추 뭐였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심은 동굴의 갇히고 말았어요. 그때 도둑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열려라 참게 잠시 뒤 바위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카심은 꼼짝없이 도둑들에게 잡혔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훔쳐갔지? 아니에요. 제가 훔친 게 아니에요. 살려주십시오. 가심은 싹싹 빌었지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목님 저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주문을 알고 있는 자가 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내가 가서 알아보아라. 그래서 도둑 한 명이 말로 몰래 들어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벼락부자가 된 집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은 알리바바의 집을 가르쳐주었어요. 도둑은 알리바바의 집 대문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마침 그것을 모르기니아가 보았습니다. 모르기니아는 알리바바의 집에서 일하는 예쁘고 영리한 한여였습니다. 그날 밤 도둑들이 몰려왔습니다. 대문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도둑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런데 모든 집 대문에 똑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도둑들은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모르기니아가 그렇게 해놓았던 거예요. 낯선 사람이 대문에 표시를 해놓고 간 게 이상했거든요. 도둑 두목은 이번에는 기름장수로 변장하고 마을로 갔습니다. 낙위의 매당 커다란 항아리 속에 부하대를 숨긴 채 말입니다. 기름을 많이 살 수 있는 큰 부자 집이 어디입니까? 큰 부자라면 알리바바의 집이지요. 두목은 마을 사람이 알려준 대로 알리바바를 찾아갔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하룻밤 쉬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알리바바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도둑들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두목이 노래를 부르면 다 함께 뛰어나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을 지나가던 모르기니아는 항아리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걸 들었습니다. 두목님 아직 멀었어요? 도둑들이라는 걸 알아챈 모르기니아는 항아리 뚜껑을 끈으로 꽁꽁 묶어놓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도둑 두목은 열심히 노래를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노래를 잘 부르시네요. 제가 노래에 맞춰 춤을 출게요. 모르기니아는 긴 천을 두르고 나와 춤을 추는 척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두목을 천으로 꽁꽁 묶어버렸어요. 두목은 꼼짝없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알리바바는 두목과 항아리 속에 도둑들을 모두 잡아가게 했습니다. 지혜로운 모르기니아 덕분에 목숨을 구한 알리바바는 모르기니아와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 보물들을 모두 가져와 마을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그 뒤 마을 사람들은 도둑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고양이의 지혜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세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첫째에게는 곡식을 받는 풍차를 주었습니다. 둘째에게는 곡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나귀를 주었어요. 셋째에게는 달랑 고양이 한 마리만 주었답니다. 셋째가 고양이를 보며 힘없이 주멀거렸습니다. 형들은 풍차와 나귀로 돈을 벌 수 있지만 나는 고양이로 무얼 하지? 그때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주인님 걱정 마시고 저한테 장화랑 자루를 빌려주세요. 그래서 막내는 고양이에게 장화와 자루를 마련해 주었어요. 고양이는 장화를 신고 숲으로 갔습니다. 고양이는 자루를 벌려놓고 풀 속에 숨어서 토끼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잠시 뒤 토끼가 와서 자루 속을 기웃거렸지요. 고양이는 잽싸게 토끼를 낚아챘답니다. 고양이는 토끼를 들고 임금님께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주인인 카라바스 후작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카라바스 후작 처음 듣는 이름인데 어쨌든 고맙구나. 다음 날에도 고양이는 꽁 두 마리를 잡아 임금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물고기를 가져다 드렸지요. 카라바스 후작은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구나. 임금님은 카라바스 후작을 아주 좋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고양이는 임금님과 공주님이 강가로 소풍을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양이는 얼른 셋째에게 달려갔어요. 주인님 빨리 강물에 들어가 헤엄치고 계세요. 셋째는 이유를 몰랐지만 고양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고양이는 셋째의 옷을 감추어 놓았어요. 잠시 뒤 임금님의 마차가 다리를 지나갔습니다. 고양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누가 카라바스 후작님의 옷을 훔쳐 갔어요. 뭐? 카라바스 후작이라고? 임금님은 마차를 세우게 했습니다. 임금님은 셋째에게 옷을 한 벌 주었어요. 좋은 옷을 입은 셋째는 아주 멋있어 보였습니다. 카라바스 후작 그대가 사는 성까지 마차로 데려다 주겠소. 임금님의 말에 셋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후작도 아니고 성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고양이가 셋째의 귀에 듣고 속삭였어요. 걱정 말고 저기 거인의 성으로 가세요. 저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 고양이는 지름길을 통해 거인이 살고 있는 성으로 먼저 달려 갔어요. 거인은 마법을 써서 마을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사람들을 마구 부려먹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고양이는 거인의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누구냐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왔느냐 거인은 당장이라도 고양이를 잡아먹을 듯이 말했습니다. 거인님 저는 거인님을 정말 존경해요. 거인님의 놀라운 마법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 날 존경한다고 거인이 우찔거리며 말했습니다. 거인님 커다란 사자로 변할 수 있나요? 그런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자 봐라 거인이 무시무시한 사자로 변했어요? 와 너무 멋져요 그럼 사자보다 더 큰 코끼리로도 변할 수 있어요? 물론 이지 이번 거인이 코끼리로도 코끼리로 변했습니다. 고양이는 짝짝짝 박수를 쳤지요. 거인은 더더욱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생쥐처럼 조그마한 동물로 변하는 건 힘들 거예요. 그렇죠? 고양이는 살살 거인의 약을 올렸어요. 무슨 소리야? 그건 더 쉬워. 거인은 순식간에 생쥐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생쥐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답니다. 잠시 뒤 임금님의 마차가 성에 도착했어요. 고양이는 성문을 활짝 열고 임금님을 맞이했습니다. 카라바스 후장님의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임금님과 공주님은 의리의리한 성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셋째도 속으로 놀라긴 마찬가지였지요. 고양이는 임금님과 공주님을 성 안으로 모시고 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공주님과 셋째는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을 했답니다. 그 뒤 고양이는 셋째를 도와주며 성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진정한 훌륭함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라삐가 살았습니다. 라삐는 책을 많이 읽으면서 지식을 쌓았어요. 라삐에게는 제자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열심히 책을 읽으며 기도문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외우는 제자들도 있었지요.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여 좋은 책을 많이 읽어라. 언제나 기도문을 제대로 외워라. 라삐는 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라삐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가르침에 따랐어요. 라삐는 언제나 자기 말을 잘 따르고 열심히 지식을 쌓는 제자들을 좋아했습니다. 라삐는 그런 제자들과 함께 여러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하지만 라삐는 책 읽기를 게을리하고 기도문을 외우지 않는 제자들은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라삐는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함께 먹도록 하자.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라삐의 집에 갔습니다. 라삐와 제자들은 저녁이 준비될 때까지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녁이 차려지자 모두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자 저녁을 먹기 전에 기도부터 올리자. 오늘은 내가 기도문을 외우도록 해라. 라삐가 한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기도문을 외우지 못하고 우물쭈물 망설이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어서 기도문을 외워라. 하지만 제자는 기도문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습니다. 라삐는 제자에게 다른 기도문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하나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지요. 라삐는 화가 많이 나서 제자를 꾸짖었어요. 배우는 일에 게으른 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찌 기도문 하나 제대로 외우지 못한단 말이냐.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한 것이냐. 라삐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선생님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제자가 라삐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라삐는 쉽게 화를 풀지 않았지요. 기도문 하나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라삐는 제자를 모질게 나무랐습니다. 제자는 풀이 죽은 채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라삐는 어리석은 제자를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라삐는 계속 열심히 책을 읽고 부지런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라삐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제자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기뻐했습니다. 라삐가 지식을 키우며 지내는 동안 기도문을 외우지 못해 쫓겨났던 제자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가난해서 병원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았지요.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마련하기도 했답니다. 사람들은 천사처럼 착한 제자를 칭찬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분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제자에 대한 소문은 라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라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지요. 라삐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들은 소문을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제자가 라삐에게 물었어요. 누구인지 아느냐고? 아니?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을 아느냐? 네, 선생님. 오래전에 기도문을 외우지 못해 선생님께 쫓겨났던 제자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자가 소문에 나는 사람들을 돕고 다닌다는 그자입니다. 라삐는 그때 그 어리석은 제자가 그동안 착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라삐는 마음속으로 크게 후회했어요? 나는 그동안 머릿속에 지식을 가두고 있었구나. 참된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어. 라삐는 크게 류치고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라삐를 만난 제자는 무척 기뻐했어요. 이렇게 못난 제자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제자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라삐는 제자의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어요. 정말로 어리석은 것은 내가 아니라 나였구나. 지식을 머리에 담으라고만 가르쳤지 그것을 꺼내어 행하는 것을 가르치진 않았구나.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너에게 기도문만 외우라고 했던 내가 부끄럽다. 그때에도 너는 일이 좋은 일을 하느라 기도문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던 것이었어. 라삐는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제자는 라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지식을 가르쳐주시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제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머리에 넣어주신 그 지혜를 저는 행동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라삐는 훌륭한 제자 덕분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말 좋은 스승이 되어 많은 제자를 가르쳤답니다. 장미와 나이팅게일 한 청년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좋아하는 아가씨에게 사랑을 고백하자 아가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밤 빨간 장미꽃 한 송이를 내게 준다면 왕자님이 여는 무도회에 가서 당신과 밤새도록 춤을 출게요. 청년은 빨간 장미꽃을 구하려고 했지만 어디에도 빨간 장미꽃은 없었습니다. 청년의 정원에는 나이팅게일 한 마리가 살았어요. 나이팅게일은 청년을 좋아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청년에게 빨간 장미꽃을 구해주기 위해 애를 썼어요. 하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시든 장미가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장미가시에 가슴을 꽂은 다음 밤새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렴. 그러면 내 가슴에서 흘러나온 피가 내 뿌리로 스며들어 나는 다시 빨간 장미꽃을 피울 수 있어. 나이팅게일은 밤새도록 장미가시의 가슴을 밟고 피를 흘리며 노래를 불렀어요. 마침내 날이 밝자 시든 장미에 너무나 아름다운 빨간 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청년은 밤사이에 핀 빨간 장미꽃을 보고 기뻐하며 그것을 꺾어서 아가씨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자신이 한 약속은 까맣게 잊고 이렇게 말했지요. 천임이 이 보석을 준 남자랑 춤을 추기로 했어요. 실망한 청년은 장미꽃을 길가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습니다. 나이팅게일이 생명을 바쳐 피운 꽃 이라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아낌없이 주는 왕자 이야기는 희생과 나눔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왕자는 결국 외모는 흉하게 변해버렸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왕자를 행복하게 해준 것은 물질이 아닌 사랑을 나누는 마음이었습니다. 개개인의 행복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요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